Q. 정답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뻐요! 둘 셋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딜노트입니다 이쁘다! 이뻐요! 저희가 뉴스토마토 DMZ 평화 마라톤 이곳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멤버들?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만큼 참가하시는 분들의 응원과 열정도 저희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에너지 있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앞에서 춤을 따라쳐주시더라고요 다 봤거든요! 최고예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 하쿠나 마타타라는 곡인데요 저희 곡 중에서 좀 신나는 곡으로 들고 와봤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하신 참가자분들께 굉장한 대단함을 표합니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들은 세 가지의 곡이 남아있는데 일단 먼저 두 개의 무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무대 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 바라다라는 곡인데요 오늘 저희의 마라톤을 완주하신 만큼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살아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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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